안녕하십니까 대걸람입니다 아 이번에 호치민에 왔는데요 호치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붕따우라는 도시 가기 전에 골프장을 왔어요 아 여기가 새로 생긴 골프장이 돼서 시설이 괜찮아요 클럽하우스도 깔끔하고 클럽하우스 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새로 지어서 깔끔하네요 베트남에 돈많은 아저씨들이 골프치러 옵니다 이제 들어가면 클럽하우스 네트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브러쉽이 있는데 새로 지어서 재력과 깔끔하네요 아 왼쪽이 남자 라카 오른쪽이 여자 라카 이쪽이 스타트구요 아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레스토랑이 있구요 어 레스토랑도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되어있고 밖에도 저렇게 앉을 수가 있는데 더워요 저기는 쌀국수를 먹었구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자 아무튼은 선반적으로 깔끔한 클럽하우스 이제 그린이나 페어웨이 상태는 어떤지 이제 나가서 쳐봐야겠죠 출발 초트 이제 나갑니다 이제 버기 우리가 이제 운전하면 되니까 너무 좋고 신청 안녕 드라이빙레인지 있네 이쪽에 아따 잔디 좋습니다 아 역시 동남아에 또 정치가 있어 한국에서는 이제 불쌍다 여기 잔디가 뭘 빗바도 좋아요 아 이거 이제 대망의 일본옷 아 아 확실히 첫 티는 잘 안맞네요 어 아 아 아 저희는 이제 동남아이기 때문에 블루에서 치기도 했습니다 자 저보고 반대면 아 지금 밀렸는데 혹시 이게 블루에서 치니까 머네 4 4 카슬인데 190mm 아 근데 여기 어 잔디 상태 너무 좋아요 자 150 종세계가 나란히 아 아 아 확실히 동남아는 덥긴 넘네 아하 빛다 우리 선배는 아 밀렸다 나 빼 자 그 다음은 접니다 수업 피치 이즈이 오케 예 꽂아 꽂아 뭐야 monte 좁고 짧네요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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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사람 자, 가비~~ 힘! . 굿 접! 뺐이 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